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앞시간에 여러가지 통신망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성형이라든지 링형이라든지 버스형이라든지 계층형이라든지 망형이라든지 이러한 통신망의 형태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통신망의 형태를 이용한 실제 통신망의 종류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통신망의 종류 보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NAN이라고 하는 통신망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하는 VAN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ISDN이라는 통신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망, 위성통신망 등에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여러가지 통신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RAN이라고 하는 통신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RAN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을 얘기를 해요. 근거리. 자 근거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거리. 가까운 거리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RAN은 말 그대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형성된 통신망을 얘기를 합니다. 근거리 통신망. 자 그래서 R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자 한 건물 내 또는 공장 또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연구소 또는 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건물 또는 뭐 하나의 학교 하나의 사무실 등에서 하나의 제한된 제한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한된 지역 내의 설치된 통신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그 각종 기기들 사이에 통신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망을 우리가 RAN 근거리 통신망이다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가까운 자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는 10km 이내라고 얘기를 해요. 제한된 지역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리 내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통신기기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형성된 통신망을 RAN이라고 합니다. RAN. RAN.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보면요. 여러분들 컴퓨터도 보면 본체가 있으면 본체 뒤에 보면 전화선 같은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체 안에 보면 이 전화선을 꽂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AN 카드라고 하죠. RAN 카드. RAN 카드. 이 RAN 카드가 없으면 여러분 인터넷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체에 보면 이 RAN 카드라고 하는 게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RAN 카드가 본체 안에 있고 거기에 이제 전화선과 같은 이런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RA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건물 내에 있는 또는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제한된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개의 통신기기들 각종 통신기기들 사이에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신망을 우리가 RA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RAN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RAN의 특징인데요. 자 RAN은 광대역 전속 매체의 사용으로 고속통신이 가능하다. 자 고속입니다. 고속. 통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내 모든 기기와 통신이 가능하다. 연결만 되어 있다 그러면 모든 기기와 다 통신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내 포함된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단말기 또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얘가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또 내가 볼 수가 있는 서로 자원을 공유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언제든지.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기의 재배치 및 확장성이 우수하고요. 확장성이 우수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컴퓨터를 연결했는데 컴퓨터가 늘어났어 그러면 또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늘어났어 그러면 또 바로 또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확장성이 우수하다. 자 그 다음에 뭐 경로 선택이나 이런 게 불필요하지 않고 바로 전송하고 하기 때문에 고속통신이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자 그 다음에 오류율이 적다라고 하는 게 또 특징이 되겠어요. 오류율이 적다 이거죠. 오류율이 적고. 자 그러니까 랜이라고 하는 게 특징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래요. 자 전반적으로 보면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통신기기들을 오류 없이 정확하고 정확하고 고속으로 그 다음에 서로 공유하면서 공유하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할 수 있는 통신망을 우리가 랜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 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형태가 있어요. 통신망의 형태로는 성형, 스타형, 그 다음에 링형, 그 다음에 버스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주로 많이 써요. 성형.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걸 성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랜에서 이러한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 링형으로 링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버스형으로 해서 사용을 하거나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랜에서 많이 사용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통신망의 형태 이것도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랜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의 형태가 아닌 것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랜이라고 하는 근거리 통신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통신망의 형태 뭐 있는지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랜의 표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랜의 표준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를 얘기하냐면 랜을 이용을 해서 많은 단말기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표준안이에요. 표준안인데 이 표준안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매체 접근 제어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럼 먼저 매체 접근 제어라고 하는 MAC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매체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것은 랜에서 랜에서 하나의 통신 회선을 여러 단말 장치들이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회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말 장치들이 여러 개의 단말 장치들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단말 장치들이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었을 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오류 없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어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제어 방법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자 여기 보면 CSMA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보충한 CSMA CD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토큰 패싱이라고 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뉘어지는데 자 먼저 CSMA라고 하는 방식 자 요거는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통신 회선을 조사를 해서 사용 중이면 대기하고 그 다음에 사용 중이 아니면 비어 있으면 데이터를 송신하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를 해요. 자 이 CSMA 방식은 주로 버스형에서 망해 형태 중에서 버스형에서 사용되는 그런 제어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렇게 버스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모든 단말기들이 이 하나의 버스선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데 자 이 버스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에 이 하나의 단말기만 이 버스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이 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동시에 중앙 컴퓨터하고 여러 개 단말기가 동시에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없어요. 한 번에 이 하나의 선을 통해서는 한 번에 하나의 단말기와만 정보 전송이 가능해요.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단말기가 지금 중앙 컴퓨터하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회선이 사용 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단말기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단말기가 가령 중앙 컴퓨터하고 어떤 정보 전송을 위해서 이 회선을 사용 중이다 그러면 다른 단말기는 먼저 이 회선이 사용 중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응? 그래서 사용 중이다 그러면 대기하고 대기하고 그 다음에 사용 중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보를 전송하고 해서 이 버스선에 의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법 이거를 CSMA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CSMA라고 하는 방법은 버스형에서 버스형에서 통신 회선을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는 항상 그 회선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용 중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용 중이면 대기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을 때 사용 중이 아니었을 때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하는 방식 이거를 CSMA 방식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충을 한 거 보완을 한 게 바로 CSMA CD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CSMA CD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CSMA 방식에 충돌 검출 기능과 충돌 발생 시 재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해 놓은 방식을 바로 CSMA CD 방식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CSMA 방식처럼 하되 충돌이 생겼을 때 이 CD라고 하는 것은 콜리전 콜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에요. 충돌 충돌 충돌이 발견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한 것이 CSMA CD 방식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CSMA C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CSMA 방식 CSMA 방식처럼 하되 충돌 검출 기능과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재전송하는 기능 등을 부과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을 CSMA CD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자, CSMA CSMA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통신 회선을 사용 중인지 조사해서 사용 중이면 대기하고 사용 중이 아니면 송신하는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에 이제 충돌에 대한 대처 방법을 보완한 것이 CSMA C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토큰 패싱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토큰 패싱형은 데이터 전송 시 반드시 토큰을 취득을 해서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하기 위한 전송수단이라고 보면 돼요. 전송수단 그래서 토큰을 취득하여야 하고 전송을 마친 후에는 토큰을 반납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도 보니까 토큰 버스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토큰 링 형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토큰 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버스 형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고 그런 방법이고 토큰 링이라고 하는 것은 링형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링형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이걸 토큰 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게 이제 회선이고요. 이 회선이고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의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링형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회선 안에 보면 이 토큰이라고 하는 이게 토큰이에요. 토큰이라고 하는 매체가 계속 순회를 해요. 이렇게 돌아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 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A가 B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토큰이 계속 이렇게 순회를 하는 동안 A 위치에 왔을 때 이 토큰에다가 그 내용을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의 수단 토큰 그래서 구름마 같은 거지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아요. 돌아. 그래서 A 위치에 왔을 때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토큰 패싱형이라고 해요. 토큰 패싱형 토큰 패싱형 자, 토큰 버스는 이 버스 이 안에 토큰이라고 하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토큰에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매체 접근 제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상호간에 단말기 상호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전송을 하기 위한 제어 방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한 종류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금방 건너뛰었던 랜의 표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랜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랜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많은 수많은 단말기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안 이거를 랜의 표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I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이 I라고 하는 것은 국제전기전자기술협회 이게 협회 이름이에요. 협회 이름. 협회 이름. 그래서 이 랜의 표준을 표준을 만든 협회가 I라고 하는 협회가 있는데 그 I라는 곳에서 이렇게 랜과 관련된 802 시리즈의 표준안들을 쭉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802.1 그러면 상위계층과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 관한 규약을 규정을 해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802.2 이거는 논리링크 제어라고 해서 LLC라고 하는데 이거는 OSI 7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뭐예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연결을 해서 정확한 전송을 위한 내용을 규정을 해놓은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 NEN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과 관련된 내용이 논리링크 제어라고 해서 LLC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해놓은 것을 802.1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802.3은 금방 얘기했던 CSM의 CD 매체 접근 제어 그 중에서 이 CSM의 CD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802.4, 802.5 이거는 토큰 패싱형 중에서 토큰 버스 토큰 링 여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802.4는 토큰 버스형에 관한 내용 802.5는 토큰 링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345는 매체 접근 제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3은 CSM의 CD 방식에 관한 내용을 그 다음에 802.4는 토큰 버스 그 다음에 802.5는 토큰 링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802.6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 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것은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들을 연결해 놓은 그러니까 중거리 통신망 중거리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망에 확장된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거리 통신망 요걸 얘기를 하는데 이 중거리 통신망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게 802.6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802.11은 무선 통신에 관한 내용 무선 무선 통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 801.11 알겠죠? 여러분들 요즘 무선으로 여러분들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 와이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무선 통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무선 통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 802.11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렌의 렌의 표준안이라고 해서 렌 상에서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한 표준안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표준안에 관한 내용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중 렌의 표준안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뭐 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802.2 요거는 LLC 데이터 링크 계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렌에서의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802.3은 CSM의 CD 802.4는 토큰버스 802.5는 토큰링 그 다음에 802.11 그러면 이제 무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러한 렌을 확장해 놓은 통신망들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MAN 요게 이제 중거리 통신망이에요. 중거리 통신망 우리말로 하면 중거리 통신망이고 그 다음에 VAN이 있어 와이드죠. 요거는 원거리 통신망이에요. 원거리 통신망 원거리 통신망 우리말로 하면 자 그래서 MAN이라고 하는 것은 약 약 50km 반경 이내에 도시권에 있는 랜드를 연결해 놓은 통신망을 우리가 MAN 도시권 통신망 또는 중거리 통신망 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50km 그러니까 어떤 50km 정도에서 여기에 보면 수많은 랜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랜드를 연결해 놓은 통신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MAN 중거리 통신망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WAN 와이드 그러니까 요건 원거리 원거리 그래서 광역 통신망 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각기 다른 랜드를 통합시켜 관련 있는 기관과 상호 연결시킨 광역 통신망이다 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 MAN은 MAN 그러니까 중거리 통신망을 연결해 놓은 연결한 통신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역 그래서 국가 간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연결할 때 이 WAN 이라고 하는 걸 쓰죠. 그러니까 랜보다 조금 넓은 의미의 통신망이 MAN이고 그 다음에 이 MAN보다 조금 넓은 의미의 통신망이 WAN이고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의미 정도만 해서 간단히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랜에 관한 근거리 통신망 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통신망을 보면은 두 번째 통신망은 VAN이라고 해서 부가가치 통신망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 통신망 부가가치 자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가가치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어떤 그 가치 외에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 이게 부가가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 통신망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회선을 임대를 해요. 자 임대한다는 말 보통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를 해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그 임대한 회선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을 부가가치 통신망 VA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실생활에서 이러한 부가가치 통신망을 이용을 하는 예로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카드사 또는 카드결제 그 다음에 또는 예약 이런 업무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카드사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카드사와 연결이 돼 있는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업체들 있잖아요. 가맹점 있잖아요. 사업체들 우리나라만 외국에도 있겠죠.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업체들에서 하루하루 손님들이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사가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가맹점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가맹점 밤마다 각마다 또 손님들이 와서 카드를 결제하고 하면 그걸 일일이 이 카드사에서 모두 다 관할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 결제를 돕는 업체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제 업무를 결제 업무를 대신 해주는 업체에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K라고 하는 통신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통신업자한테 회선을 빌려 회선을 임대를 해요. 회선을 임대를 해서 이 카드사하고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곳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하고 가맹점하고 연결해서 이 가맹점 관리를 결제 업무를 대신하는 이 업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선으로 연결해서 가맹점에서는 어떤 손님이 결제를 한다 그러면 이 결제 업무를 일일이 하나하나는 이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 하마다 몇 프로씩 받는 거죠. 이와 같이 기존에 있던 어떤 통신 회선을 임대를 해서 그 외에 부수적인 어떤 사업 목적으로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망 이거를 우리가 부가가치 통신망 이라고 해요. 예약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대신 업무를 해주는 이러한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전화선을 통해서 뭐를 대신 해준다. 그러면 그게 다 부가가치 통신망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 통신망 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존에 있던 통신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회선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구축한 네트워크 상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얻는 통신망 이거를 부가가치 통신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부가가치 통신망은 단순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를 정보를 저장을 하고 가공하고 관리하고 검색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부가가치 통신망 개념 개념을 알아보주시면 돼요. 부가가치 통신망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ISDN 이라고 하는 통신망 있어요. 인테그레이티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통신망 디지털 네트워크 우리말로는 종합정보 통신망 이라고 하죠. 종합정보 통신망 ISDN ISDN 그러면 종합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하나의 디지털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게 바로 ISDN이라고 하는 건데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발신 가입자로부터 수신자까지의 모든 전송 교환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회선이 디지털 회선이에요. 디지털 회선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며 음성 비음성 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한 통신망을 우리가 종합정보 통신망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종합정보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디지털 이 회선이 그러니까 디지털 회선이에요. 디지털 회선 그래서 하나의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음성이면 음성 비음성이면 비음성 영상이면 영상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정보를 이 하나의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전송하는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망을 종합정보 통신망 그러니까 이 회선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죠. 근데 이 회선이 디지털 회선이라는 거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ISD는 어떤 형태로 어떤 기술로 이렇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면 이렇게 하나의 회선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회선이면 채널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요. 채널이라는 개념 그래서 채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기본적으로 ISD는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두 개의 B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어 신호를 보내기 위한 D채널이 있어요. 기본적인 ISD는의 구조는 두 개의 B채널과 하나의 D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는 제어 정보 제어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데이터 기본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채널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B채널과 하나의 D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채널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개의 채널로 각각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TV 있죠. TV TV 뒤에 보면 이 안테나 선 있잖아요. 선 유선방송이면 유선방송 선 이 선이 여러 개의 하나예요. 여러 개 꽂혀져 있어요. 뒤에 선이 아니죠. 하나의 선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하나의 선에 각 방송국마다 고유의 채널이라고 하는 그 채널 번호로 방송국에서 오죠. 그런데 내가 이제 TV 채널을 바꿔가면서 선택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여러 방송국에서 보낸 채널로 동시에 여러 내용이 들어오지만 그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것처럼 ISDN도 하나의 회선에 이렇게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정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회선이 디지털 회선인 거죠. 디지털 그래서 하나의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음성이면 음성 비음성이면 비음성 영상이면 영상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전송하는 그런 통신망을 종합정보 통신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면 통신망을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고도화하기 위해서 전화 텔렉스 팩스 이 텔렉스라고 하는 것은 팩스의 어떤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팩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그러니까 지금은 팩스 그러면 어떤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전화선을 통해서 이 전달되는 내용이 뭐 복사기면 복사기 프린터면 프린터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로 이 내용이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 텔렉스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는 내용이 마치 예전에 타자기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인쇄물을 통해서 결과물을 인쇄했던 그런 장치를 얘기하거든요. 팩스의 시초예요. 팩스의 시초. 알겠죠? 지금은 이런 거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서로 다른 각각의 통신망을 디지털 회선 방식으로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통합해놓은 통신망 이것을 종합정보 통신망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종합정보 통신망의 개념 의미 자 요거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동 통신망이 있네요. 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자 이 이동 통신망은 이런 거예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동수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 이동수단 등에서 이동국과 이동국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동매체들 여기와 고정국과의 상호 무선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망 그러니까 이런 이동하는 이런 매체들에서도 우리 무선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선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신망 이걸 이제 이동통신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대전화기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이동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접속방식 이용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분할 다원접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분할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코드분할 방식이 있고 그래요. 자 시분할 방식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봤죠? 주파수분할도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시분할 다원접속 TDMA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다수의 다수의 타임슬롯으로 하나의 프레임이 구성이 되고 각각 타임슬롯에 채널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회선을 그러니까 주파수면 주파수 뭐 시간이면 시간 이것들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또는 여러 이동매체가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시간을 시간을 타임슬롯으로 해서 타임슬롯으로 해서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면 시분할 그 다음에 주파수를 나눠서 쓰면 주파수분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분할 같은 경우는 주파수 대역을 일정 간격으로 분할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분할 뭐 주파수분할 요것을 비교를 하자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주파수분할이죠. 주파수 주파수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리고 사용시간이 이렇게 쭉 있다고 했을 때 이 주파수 이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주파수 여기서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그래서 이 주파수를 나눠서 사용하는 게 주파수분할이고요. 그 다음에 시분할은 이런 거죠. 시분할 자 주파수 이게 주파수고 이게 시간이라면 주파수는 그대로 쓰고 통째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째로 쓰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눠서 쓰는 거죠. 시간을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타임슬롯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시분할이 이게 시분할이에요. 시분할 이게 주파수고요. 주파수 분할 주파수 분할 알겠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코드 분할 다원 접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휴대전화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CDMA라고 하는데 전송할 신호를 그 주파수 대역보다 훨씬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확산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파수 분할 방식과 시분할 방식과 코드 분할 방식을 비교를 하자면 코드 분할 방식은 주파수나 시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용자한테 그대로 할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파수 전체 시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영역을 코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성을 해서 코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나눠 그러니까 요거는 주파수를 나누은 거고 요거는 시간을 나누은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주파수와 시간은 한 사람한테 똑같이 그냥 전체를 쓸 수 있게 할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정보를 그 다음에 여러 오랜 시간 동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코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분할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방식을 코드 분할 다원 접속 CDMA라고 해요. CDMA 여기 보면 주파수 한 사람은 통째로 써요. 시간도 한 사람은 통째로 써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요거 요걸 우리가 코드라고 보면 돼요. 코드 한 사람 한 사람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코드라는 단위를 할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체 주파수를 다 쓰니까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고 시간을 전체를 이용을 하니까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빠르게 더 오랫동안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보안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거를 코드 분할 다원 접속이라고 해요. CDMA CDMA 이 CDMA가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이동통신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통신망 있죠? 휴대전화 여기서부터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았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접속 방식의 종류 이 세 가지 자 TDMA는 시분할 방식이고 그 다음에 FDMA 그러면 주파수 분할 F F라고 프리퀸시 주파수잖아요. 주파수 그 다음에 CDMA 그러면 코드 분할 다원 접속 코드 분할 방식이고요. 코드 알겠어요? 코드 디비전 알겠죠? 그래서 이 종류 여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위성통신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위성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이용을 한 통신망이죠. 위성통신망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 위성통신망은 지상에서 쏘아올린 마이크로 주파수를 통신위성 인공위성이죠. 통신위성을 통해서 지상에 송신하는 그런 통신 방식을 위성통신망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어떤 내용을 자 인공위성 인공위성이 있으면 인공위성에 쏘아올려서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형태의 통신망을 위성통신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성통신망이라는 건 이런 거고 자 이러한 통신위성의 궤도 위치는 위치는 지구 적도 상공 약 3만 6천 킬로미터에 위치한다라고 돼 있네요. 적도 적도가 뭐예요 적도가 적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전축이라고 하면 이 자전축과 수직이 되는 이걸 적도라고 하는데 이 적도 상공 약 3만 6천 킬로미터 위치해 있더라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가끔 이게 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위성통신망을 이용을 하기 위한 이 통신위성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래서 지구 적도에 약 3만 6천 킬로미터에 있더라 이게 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3만 6천 3만 6천 자 이런 위성통신망의 어떤 특징 그러면 광범위한 지역에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통신위성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대용량의 고품질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얘는 정보 전송을 하는데 지연이 될 수도 있고요.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떤 축구 경기가 있다.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러면 축구 시합을 하는 거를 위성을 통해서 위성에 쏘아서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외국이면 외국으로 보내지는데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해서 대용량의 정보를 고품질로 전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외국에서 일어나는 축구 경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보면 이게 잠깐 화면이 멈추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쏘아 올리면서 여기에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 정보가 약간 훼손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훼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위성통신의 어떤 단점이 되겠고 이것은 어떤 특징 장점이 되겠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위성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성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이용을 하는 이런 형태를 위성통신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통신망의 종류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렌 근거리 통신망이죠. 렌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렌의 특징 그러면 고속통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광역공중망통신 광역이에요? 근거리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뭐예요? 가까운 거리잖아요.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 그래서 제한된 동일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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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한 회사 하나의 공장 한 학교 이렇게 제한된 제한된 근거리의 통신기기들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렌이잖아요. 렌 광역이 아니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재배치나 확장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가지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오류 없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게 다 렌의 특징이지만 광역이 아닙니다. 광역이 아니에요. 이 렌이라고 하는 거 이름 자체가 근거리단 말이에요. 근거리 근거리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다음 중 렌의 구성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브릿지 자 브릿지라고 하는 게 뭐죠? 자 우리 망의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링형이다. 링형이다. 자 그러면 이 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링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망 형태들을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게 바로 브릿지죠. 브릿지 동일한 구조 어? 이건 동일 구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구조들끼리도 연결이 가능한 게 이제 게이트웨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매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선 이거 있어야 연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라우터 브릿지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거죠. 요것도 있어야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든지 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가 있든 요거가 있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경로 선택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요.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통신하던 그때 사용하던 신호 변환기가 바로 모뎀이에요. 모뎀 모뎀 알겠죠? 그런데 렌에는 이런 모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다음 중 렌의 네트워크 형태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렌에서 사용하는 형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성형이 있고요. 스타형 그 다음에 링형 링형 그 다음에 버스형 이런 것들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자 여기서 스타형 링형 버스형 요거 많이 쓰는데 이 그물형 망형 이런 건 링형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다음 중 렌의 표준안에 대한 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렌의 표준안에 대한 내용 나왔어요. 자 앞에서 렌의 표준안 그러면 요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자 그랬죠? 그래서 802.1 802.2 요거 이제 논리 링크 제어 어 자 802.2 논리 링크 제어 이게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과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802.3 CSMACD 맞네요. 802.3 CSMACD 802.5 토큰 링 토큰 링 맞네요. 그죠? 802.4가 토큰 버스형이고 그 다음에 무선 렌 요거 이제 802.11입니다. 11 11 여기 있죠? 11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고 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 I의 802 시리즈 렌의 표준안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음성 및 비음성 통신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한 종합정보 통신망 뭐예요? ISDN 종합정보 통신망이요. 알겠죠? 자 VAN 요건 뭐예요?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부가가치 통신망 알겠죠? 자 그리고 PSTN 이라고 하는 거 이건 공중전화 통신망의 공중전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ISDN 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다음 중 이동 통신망의 다원 접속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3가지가 있었죠? 뭐 뭐 있었어요? 시분할 시분할 방식과 그 다음에 주파수 분할 그 다음에 코드 분할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시분할을 우리가 TDM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분할 요거를 FDMA라고 하고 코드 분할 요거를 CDMA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SCMA 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은 이동전화 시스템에서 CDMA 방식의 의미는 뭐냐? CDMA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코드 디비전이잖아요. 어? 그래서 코드 분할 그래서 코드를 분할해서 접속하는 다중 방식이다. 이게 CDMA 방식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다음 중 위성통신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자 정보 전송에 지연시간이 있다. 이거 맞죠? 지연시간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송에 광케이블이 이용이 된다. 자 어떤 경기가 있어요. 이걸 위성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케이블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무선이죠. 무선 말하자면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 광케이블이 이용된다. 여기서 일어나는 걸 이렇게 선으로 연결됐다는 얘기인데 이 통신위선과 이게 연결 선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 통신용량이 대용량이고 기후 영향을 받는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성통신의 다원접속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위성통신이지만 위성통신도 말하자면 이동통신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원접속 방식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파수 분할 시분할 코드 분할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사용하고 신호분할 다원접속이란 이런 건 없다고요. 알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다음 중 무궁화위성과 같은 정지형 통신위성의 위치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통신위성의 위치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구 적도에 약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적도에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에 관한 종류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에 대한 특징과 함께 살펴봤는데 자 오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